니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옷굿을 굴러가는 목소리로 어렸을 때부터 탄탄하게 쌓아온 기본기덕택에 여자친구, 가짜친구의 가창력을 담당하고 있는 여자친구의 메인보컬인 이 멤버! 팀내에 최장신 중 한 명으로 포함되어 기럭지 라인으로 분리울 만큼 길쭉길쭉한 기럭지의 소유자이며 자기관리도 철저해서 프로페셔널한 모습까지 보여주는 이 멤버! 바로 여자친구의 천사 유즈인데요 오늘은 유즈가 어떻게 여자친구로 데뷔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유즈에게 있는 반전과고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즈의 tmi들이나 정보가 더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정보일수록 당첨 확률은 올라가겠죠? 정성스럽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한 분께 여자친구 미니 1집 시즌 오브 글래스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1997년 10월 4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서 태어난 유즈의 본명은 바로 최유나인데요 선배들 중에서 같은 이름 혹은 비슷한 어감의 이름들이 많아서 회사에서 지어준 이름이 바로 유즈라는 이름이라고 해요 사실 여자친구 기획사 대표의 딸 이름으로 지으려던 걸 예명으로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고 본인도 모태신앙이라 안젤라라는 세례명도 가지고 있는 유즈는 오마중학교 1학년 재학 당시 노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참가했던 가요제에서 장려상 수상 이후로부터 가수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데뷔 전부터 각종 예술제에 참여해 수상 경력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2010년에는 경기종합예술제 장려상 2011년에는 같은 예술제에서 우수상 2012년에는 같은 예술제에서 최후 수상을 수상하며 차근차근 한 단계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다 2013년에는 동아학생 가요제에서 금상을 받게 되죠 사실 유즈에게도 스스로가 다소 부끄러워하는 과거가 있는데요 바로 2011년에 출연했던 케이팝 스타 시즌1에 출연한 과거입니다 박진영의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결국 탈락하게 되었으나 2011년 큐브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하여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유즈는 당시 현재 비투비로 활동중인 서은광과 육성재와 연습생 동기라고 해요 이후 2012년 로헨엔터테인먼트에서 약 1년 반 정도 연습생 생활을 거쳤는데 2014년에는 소스뮤직으로 오디션을 통해 입사하게 되죠 사실 여러 소속사를 거쳐서 연습생 생활을 했었던 유즈는 소속사 없이 쉬고 있을 때에 이미 데뷔한 기존 그룹에 합류하는 조건으로 오디션을 보러 한번 갔었는데 보고 오니 소속사가 사라져 있었던 경험을 겪었었죠 하지만 이런 여러 차례의 일들을 겪고 나서 2015년 드디어 여자친구로 데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꼴성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걸그룹 가창력 순위하면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유즈인데요 청량감 넘치던 여자친구 초반 컨셉과 너무 잘 어우러지는 유즈는 평상시에도 목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로 유명한데요 얼굴에나 장난기 많아요 하고 적혀있는 것처럼 귀엽고 개구쟁이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즈는 예능감도 뛰어나 각종 방송 출연을 하게 되면 기상천외한 개인기로 빵빵 터트리고는 하죠 그런 만큼 잠꼬대나 잠버릇도 굉장히 특이하다고 하는데요 인사를 한다든지 개구리 소리를 낸다든지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네요 예능감 있는 캐릭터라 그런지 애교 수치도 만렙을 찍는 수준인데 남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애교를 부리는 유즈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운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책임감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고민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편인 유즈는 힘들어지면 혼자 숙소 베란다에서 숨어 울다가 들키는 등 남모를 고민들을 혼자서 떠안고 가는 타입이지만 남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걸 좋아해서 안녕하세요 프로 애청자이기도 했었고 2016년과 2018년에는 직접 출연하기도 했었죠 워낙 언변과 어휘력이 좋아서 예쁜 말을 잘하기로 유명한 유즈는 특히 팬들에게 예쁜 말을 많이 해주기로 소문이 났으며 팬 이름을 외워서 불러주는 것은 기본이고 얼굴에 큰 점이 있어서 부끄럽다는 한 팬의 위버스 게시글에 신께서 얼굴을 열심히 빚고나서 이쯤이면 완벽하다 싶어서 마침표까지 같이 찍어주셨나보다 분명 아름다울 거야 라는 어록을 남기기도 했었죠 생일이 10월 4일이라 천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외모 묻지않게 마음씨도 따뜻하고 예뻐서 천사라는 별명에 더욱 힘이 실렸는데요 세례명으로 가지고 있는 안젤라도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죠 이쯤이면 우리 유즈는 거의 하늘에서 내려준 찐천사 아닐까 싶습니다 유즈는 장신맹버에 속할 만큼 키가 큰데요 여리여리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근육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주 대표로 몇 번을 나섰을 정도로 달리기 실력도 뛰어나며 피겨스케이팅도 즐겨했었기 때문에 주간아이돌을 비롯하여 여러 예능에서 맨바닥 피겨스케이팅 실력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 피겨스케이팅은 유즈가 좋아하는 여러 운동 종목 중에서도 꿈을 갖고 있었고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피겨스케이터 선수가 됐을 거라는 말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피겨스케이팅에 대한 진심이 남다른 유즈는 김연아 선수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해요 여자친구는 워낙 칼군무로도 유명한데요 유즈의 춤선은 부드럽고 유연하면서도 감정을 세세히 드러내는 것에 포인트를 맞췄죠 워낙 운동감각이 뛰어난 편이라 다리찢기 띔틀 안무라던지 발레같은 동작을 선보이는 포인트 안무를 유즈가 맡아서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여자친구의 소속사였던 소스뮤직은 현재 빅히트로 합병 인수되어서 이제 여자친구는 빅히트사나 소스뮤직 레이블 소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5년에 데뷔하여 벌써 데뷔 5년차를 맞이하게 된 여자친구 앞으로 여자친구에서 유즈가 보여줄 다양한 모습들과 각양각색의 매력들 무엇이 더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았었던 유즈에 대한 정보들이 더 있다면 꼭 댓글로 적어주시고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또한 요청하고 싶은 케이팝 스타가 있다면 하단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이상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케이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